KBS 아침바닥 연속분촌을 했고 지금은 천재선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2학년이고요. 자 우리 송별, 송별양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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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천재선의 송별입니다. 함께 다시 반갑습니다. 올해는 제가 믿고 더 하고 갈 겁니다. 오늘 제 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보내드린 곡은 저의 대표복인 사랑의 18번지였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엮어서 며느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7 Silk Road car 443 bel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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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갈 건데 이번에는 다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빠른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올드팝을 엮어서 팝 메들링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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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備 wants to wonder 그저의 어떤 tendрен etwas 저의hir 거는 무엇인가 의사로 이aging palab 저의 얼굴ител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